산미, 오늘 어쩐 일로 지각했나요? 오늘 친구의 차를 타고 왔는데 길을 잘못 들었지 뭐예요. 결국 목적지에서 더 멀어졌어요. 오늘 산미의 경험을 고사성어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. 어떤 고사성어죠? 옛날에 한 사람이 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. 지나가던 행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.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? 그는 초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. 대답을 들은 행인이 초나라로 간다면서 북쪽으로 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? 라고 물었습니다. 그러자 그는 제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. 라고 대답했습니다. 대답을 들은 행인은 비록 당신의 말이 아주 좋지만 이쪽은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자신은 충분한 경비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자 행인은 당신이 충분한 경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길은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행인의 대답을 들은 사람은 또다시 저의 마부는 마차를 모는 기술이 뛰어납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그 사람은 끝까지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. 그는 빨리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초나라와 멀어졌습니다. 그럼 먼저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다음으로 각 글자의 뜻을 배워 보겠습니다. 난과 베인은 남쪽 북쪽을 뜻합니다. 유안은 고대 마차에서 쓰이던 끌체입니다. 조어는 바퀴 자국을 의미합니다. 난윤베조어는 표미어로 행동과 목적이 상반된 것을 말합니다. 어떤 일을 하든지 방향을 잘 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보사성어입니다. 그럼 오늘 배운 난윤베조를 응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거는 고사성어를 복습하겠습니다. 난윤베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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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배운 난윤베조로는 HSK에 자주 출제되는 고사성어이니 잊지 말고 복습하세요.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. 안녕 고사성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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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